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늘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말이죠.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분설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사퇴할 생각이 없다. 이거를 오늘 SNS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혔다. 저는 마지막 문장 있지 않습니까? 백척관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지만 소임을 접을 수 없다. 추미애 장관이 이 글을 올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낙산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진도 함께 실었다라고 하는데 오늘 언론 보도를 많이 보면 말이죠.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때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번에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SNS에 올린 장면을 비교해서 그리고 올린 사진과 같은 SNS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이 어떤 마음인지 지금. 일단 본인은 지지층의 결집을 최대한 유도를 해서 끝까지 윤석열 총장 해임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이루어내겠다. 아마 그런 견연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민주당 일각에서 동반 사퇴론이라든지 또는 자진 사퇴론 자체 아예 불가능한 얘기 꺼내지도 말라라고 쳐내는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올 연초에 지금 중앙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검사장을 하다가 추미애 장관 인사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게 좌천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법무연수원 용인 갔다가 진천으로 또 가고 말이죠. 장관 지시 한 번으로 1년에 지금 임지를 세 번씩이나 옮기는 게 속칭 말하는 재계 저승사자고 무슨 면도날이라고 하는 검사장의 꼬리 저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검찰 당이니 또는 무슨 검찰 자체가 살아 있는 권력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능력과 어떻게 보면 판단력을 조금 좀 가볍게 보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김경진 전 의원께서도 추미애 장관의 일련의 조치, 취임 이후에 취해왔던 조치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보장, 제도적인 개혁. 이 부분은 지금 별개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했던 검사들, 검찰 간부들에 대한 인사 이런 거는 좀 부정적, 비판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이제 그 인사의 콘텐츠보다도 과거에 보수 정권이건 진보 정권이건 장관과 총장이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윤 총장 국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장관이 혼자 인사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는 본인이 완벽하게 지금 장악을 해서 검찰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무섭다 또는 검찰이 자기네들 멋대로 하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그럼 본인이 하셨던 인사는 어디에 갔냐.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1년의 사태 때 검사들이 하고 있는 항변이라고 하는 게 유일하게 그 문구를 보면 얼마나 공손하며 그다음에 기껏해봐야 사표내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차관 사표내고 나갔죠. 중앙지검 1차장 사표내고 나갔죠. 서울 남부지검장 사표내고 나갔죠. 무슨 법무부 장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합니까, 뭘 합니까? 기껏해서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게 사표내고 나가는 정도가 최선을 다해서 법무부나 현재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 항의하는 방식이잖아요. 또 의견 표명하고. 그게 검찰이 무슨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검찰당이다, 절대 권력이다, 저것들 깨부시고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켜봐왔던 그거하고 많이 배치되는 지점들이죠, 저게. 김경진 전 의원님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보신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검사 출신이니까 또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제가 검사 출신이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다른 분보다는 좀 더 예리하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사퇴설, 추미애 장관은 사퇴 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데 이 부분도 또 생각해 볼 만한 필요는 있어요. 사실 인사권자가 결정할 몫이지 장관은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고 물론 의지는 밝힐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정세균 총리가 어제 법원과 감찰위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바로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동반 사태에 대한 제안을 하신 걸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제안이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추미애 장관의 어떤 이런 독선적인 행동 또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질주를 통해서 뭔가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과 같이 사퇴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안이 분명히 제안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제안이 저는 지금 안에서 조금씩 이렇게 모락모락 품어 나오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외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여기서 밀리면 끝장입니다라고 하는 일명 정치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 문장을 저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폐폭에 한 4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보니까 한 90% 이상이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댓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었는데 뭔가 자기 지지자들에게 나는 물러설 수 없다. 또 지금 약간 물러남에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 잠깐 나갔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발언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말이죠. 김혜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항상 민주당 안에서 예전에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의원과 함께 바른 목소리를 냈다, 조금 박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 오랜만에 글을 올렸는데 추미애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들게 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한 길인지 깊이 헤아려달라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고요. 청와대 비서진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해야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지 그 부분을 꼭 헤아리면서 대통령을 잘 보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 이영근 위원, 추미애 장관은 그만둬야 한다는 뜻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윤석열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설득을 하든 압박을 하든 일단 그만두게 하고 그 이후는 검찰개혁의 2단계라는 성격에서 그 2단계는 지금의 추 장관보다는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이끌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의 동반퇴진이지 두 사람을 함께 물러나게 한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함께 물러나게 된다 이런 것과는 좀 완전히 결이 다르다고 봐야죠. 어쨌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당은 공식적인 입장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못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 처분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여당 내부에서는 아까 김경진 전 의원이나 김연아 비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은 기본적으로 현재 1년의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는 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과연 이런 의견들을 여당이 지금 청와대에 잘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 이낙연 대표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저렇게 김혜영 전 의원, 전 민주당 최고위원처럼 추미애 장관이 그만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상황이 내일 징계위원회 또 징계위원회 끝나고 나서 과연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대통령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될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긴장하고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어제 국회에 장관이 한 명 나왔는데 장관들은 국회에 나오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오늘 장관은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무건 장관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왜 한마디도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 이 장관은 누구인지 여러분께 영상으로 전해 드리면서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종옥 장관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껏 장관이 입을 떼는 순간마다 국민들은 실망해왔고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오늘 이종옥 장관의 발언을 제안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지 못하는 초유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고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제가 그 죄명을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저의 위치상 적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옵니다. 장관님 성인지 관점에서 이 838억 원의 선고 비용이 피해자들이나 여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의 굉장히 큰 새로운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서 국민 전체가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역으로 된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비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838억 원. 장관님, 참 편하십니다. 비용 추계서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연구 이사 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다 이랬습니다. 맛있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